진형님 개혁자답니다 빨리 같이 가자 이 자리만 있어야 돼 나이스 플레이 하겠습니다 안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먹을게 연하를 먹어야죠 연하를 먹어야죠 오랜만에 상길 못 받았다 넘어갔어 여기 살아온다 상길하고 넘어갔는데 아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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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못 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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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UNC 으 아 varit 으 으 준비 하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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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야 여태야 언제 볶았어요? 언제요? 여름 됐나? 한번 줘봐요 한번 볼까요? 대신 21일 21일? 22일 아니고 정말 많아요 이거 저기야 6만원 정도가 있는데 800여금제 얼만데? 어차피 요금제는 8만원 8만원 22일 하려다가 22일 할 필요 없잖아 22일 할 필요 없잖아 아이사 아이사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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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로 내가 뜨던가 너도 10이었거든요 아이컨 11로 바꿨어 아이컨 아이컨 가게는 또있대 여기 가게하고 나와있다 다 나와있어 아이컨 전 나빠지 10일은 아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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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흩뜨리고 먹어봐요 근데 할 때는 까지옵네 보이고 있어 난 할 때 어? 배드민턴 할 때 맞춰주고 그랬는데 배드민턴하고 족구하고 갔냐? 왜 그래? 왕초보인데 나는 족구 왕초보 형님 배드민턴 족초보 배드민턴 급수가 다른데 배드민턴 급수가 다르니까 배려를 해 주는 거지 한개도 안 까고 그게 뭐예요? 있어 있어 야 야 풀런 맛이 있잖아 어? 풀런 맛이 없으니까 한마디 한두 개를 까지 줘야지 한두 개도 안 까고 가매할 때는 그냥 내가 알아도 모른 척 할테니까 한두 개를 해줘요 어? 왜 해? 맞춰줘야지 겨우 봐 황윤이 형님 얼마나 잘해야지 맞춰줘 예전에 다 맞춰주면 요새 안 맞춰줘 너무 잘해 높게 달라고 하지 뭘 맞춰달라고 해 어이 아 아 아 아 야 니가 공격을 놀려고 올려가지고 저기로 했으면 술을 생각을 하지 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 까 아 이따 깜고 이따 깜 이따 깜고 오 아 트럴은 요새 업링에 바로 어려울라 에 군세기도 있으신 회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근아, 형근아, 바나나랑 이런 거 뭐 먹고 있잖아, 계속 커피? 원래 다른 클럽 회장들은 명예의 회장의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한 명 다 뒤집어지고 까고 그러는데 우리 보석 형님. 야, 쇠물회장은 말하면 그 연세에 뚫리더랍니다. 야, 다 있었는데 한 채 지었어요. 그만하면 뺏기야. 쇠물회장님은? 명예, 명예로 하는거니. 쇠물회장님이? 야, 꿈 갖고 다니고, 예트 갖고 생기고. 길로 먼저 나와서 탈트까지 치는 장바니요. 단주 봤지. 야, 웃음, 형. 죄송합니다. 10분후, 끝난 것도 있습니다. 야, 야. 형, 형, 형. 우수하다 와서, 형근이. 한번 덤블링하고 있는 소중한 표준을 봤어요. 그쪽으로 덤블링하고, 봤지? 이런 점이 여기 있지. 이게 아닌데 꿈은 그거나 하는건데 앗 아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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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트를 시켜야지 다 올라가서 잘되는데 펀트 펀트 나이스 나이스 조금은 입어요 오늘달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오늘달 왜 그러지 날씨 오늘이 이렇게 봐봐 오늘이 너네 독감당인데 일부러 이거 입었어요 하하 주민님께 가까워갖고 하하 배고파 아 아 아 아 아 아 5 잘 찔러먹네 남자는 남자네 잘 찔러먹어 쩝쩝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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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하잖아 아이소 아이소 쩝쩝쩝 쩝쩝 쩝쩝쩝 쩝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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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번엔 쉬고 다음판 해야될까? 그럼 내가 이번엔 쉬고 다음판 해야될까? 아니야 아니야 해요 0,000원 0,000원 거래하자 한 번 까주는데 얼마 1,000원 결정적인거 2,000원 1,000원 1,000원 그만두기 그래서 무비로 많이 안고 1,000원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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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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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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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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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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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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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식 좋다 아이, 무슨 일이야? 돌아 오, 가 아이씨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바로 왔어,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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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씨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떡한다, 우리하고 가자 아이씨